본인이 컨디션 베스트가 얼마예요? 몇 킬로야? 킬로 수는 좀 그렇지 않아요? 둘이 안 맞는 거잖아요 둘이 동기하고 싶으면 딱딱 그러니까 킬로수는 좀 그렇지 제가 딱 원하는 몸무게가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한 2, 3킬로 정도가 더 빠진 거죠 춤출 때 약간 떨리는 맛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, 나이 먹으면 점점 얼굴살이 빠져 그래, 여기 톡토리 속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, 나중에? 보관이 있어? 그래, 이거 부위 3층이었어 이거 얻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얻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얻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미치게, 지방은행 같은 데다가 올려놔야 되는 거 탈착으로, 탈착으로, 탈착으로 조만간에 컴백만 잘 끝내 놓고 몸을 다시 만들어야죠 부러우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? 진짜? 진짜 좀 킹해졌어 아니, 건강해 보이는 거지 그걸 또 킹해졌어 아니, 본인이 아까 그러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있다고 킹한 건 너무 억감이 안 좋잖아요